박스 조금뮤 잡았어 잡았어 찰떡 잡아, 잡아 잡았고 우리도 객피하셨고 클라이 하나 더 있다 루루 하나 더 2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4라운드 뭐라고? 그냥 자라고? 왜? 총에 좀 얻다 나 줘 아 뭐 패스했노? 아씨 패스했네 뽀나가 둘네 형 뽀나 했나 봐 가봐 뽀나 있는 것 같아 느낌이 형 하나 2층이야 탈퇴 중 노노노노노 탈퇴는 아니라 단층 아이고 배추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막판 될 것 같네요 배추님 배추님도 새벽까지 했네 깜싸롱 배추님 배추님 베르 작게 큰일 작두리야 형 아까 뽀나 있었지? 뽀나 없네 이거 자기야? 아까 자기였어 양념 어렵지 기타 중 그냥 슈퍼인들이 그냥 한 팀 한 팀 한 팀 한 팀 아 큰일 났어 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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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다 아 진작 탄이 튀는 중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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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층 이 층 있어 이 층 잡아줄게 이 층 이 층이. 잡았어 잡았어 큰 앙 소리난다 큰 앙 소리난다 양각 큰 양각 큰 양각 하나 더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잘하노 히킬 온다 히킬 왔다 2층 잡았어 잡았어 헬스는 없어 큰 적 하나 큰 적으로 큰 적이랑 큰 아내 하나 이 사람이 잡 같은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누가 나랑 프로 쏘는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스페셜 부활 스페셜 부활 아 뭐야 아 2층이 리더형님 말고 한 명 더 있었구나 아 죽어가지고 2층이 안 보고 있었는데 스페셜 부활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응 여기 포장할 것 같은데? 여기 하나 위에 저 목표 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에게 킬이 있고 만 그치 그치 띈다 형 모자님 잡았고 이것도 개피야 잡았어 큰일 하나 더 있다 둘 이거 화면 개피야 셋이야 셋 하나 더 나한테 안 온다 아니다 아니다 지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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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이거 줘 넝 넝 넝 넝 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